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미국장이 조금 급락을 한 번 했었죠. 목요일날 했다가 금요일날 다시 반등을 나오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9거래일 연속 기록을 세웠습니다.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게 거의 없다고 그러네요. 거의 최초라고 합니다.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한 경우는. 그런 기록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시죠. 지금 장이 그렇게 좋아? 그 정도의 상승이 뭐가 나왔어? 뭐야?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코스피에 투자하고 계셔서 그런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까지 했는데 주가가 폭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매도 기습적으로 주말에 공매도 금지 전 종목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사이드카까지 걸렸습니다. 상방. 상방 사이드카.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한 번 사이드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 10년 만에 두 번 정도 나왔고 저희 코스피 코스닥 여사상 네 번 정도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 근 3년 만에 지금 여러분들은 두 번 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와닿지 않죠? 왜 그럴까요?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죠? 공매도가 꼭 우리한테 좋은 걸까라는 주제로 제가 방송을 한 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지금 뭐냐면 일부 공매도가 좀 심했던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사안가도 나오고 빵빵빵 떴는데 나머지 주식들은 어땠어요? 별 영향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더 빠지고 있어요. 왜? 공매도가 안 되니까 그런 외국계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해제에 투자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가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잘못하면 회사가 망해버리니까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 밴팅이 틀리면 얘네들은 망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는 롱, 하나는 쇼,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고요. 심지어 같은 종목을 롱으로도 가지고 있고 쇼, 쇼으로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했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이에서 변동폭, 1%, 2%, 3% 이렇게 변동폭을 먹으려고 한다고요. 왜? 그만큼 자금이 거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랑은 달라요. 저희처럼 500만원, 1000만원 수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의 포지션이 한 1억 정도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빠져나올 때 조금 부담돼요. 조금. 막 몇 호가는 잡아 먹어야지 물량을 쏟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몇 백억, 몇 천억을 들고 있는 애들이 물량을 정리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롱샷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올라서 여기서 팔고 싶으면 얘네들 수익권은 여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팔고 나면 수익권은 여기쯤은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방 포지션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쭉 올라갈 때는 하방에 조금 손해를 보지만 여기서 쏟을 때 이만큼에서 하방에서 손해를 봐서 얘네들 평균 수익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공매도 금지되니까 좋아서 난리 났죠. 최근에 그 RP들 있죠. RP, 유동성 공급자라고. 개들도 물량 공매도 못하게끔 해야 된다. 막 들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개인 투자자고 공매도를 안 좋아하고 무차익 공매도 쓰레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 수기로 관리하는 것들 완전 극혐하거든요. 시스템으로 안 되니까. 근데 이 공매도 금지 자체가 해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기업의 성장성? 그 다음에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으로 보실 때 이건 진짜 초장기적인 관점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초장기 투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전체 개인들의 평균 보유기간 5개월이랍니다. 5개월. 여러분들 본인이 장기 투자한다고 하지 마세요. 3년 이하로 투자한다면 다 단기 단타쟁이에요. 다. 아셨죠? 여러분들 포함한 저 무조건 다 단타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수급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수급. 그죠? 이걸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면. 근데 이 수급이 어때요?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투자 안 해요. 아니 공매도도 안 되는데 뭘. 대신 이제 뭐예요? 대형주에. 대형주들은 가능하겠죠. 왜? 선물로 거래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 선물로 거래를 해도 얘네들이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동안은 한국 시장은 공매도에 상환 기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리면 버텨서 물 타고 물 타고 가면 자기들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없어지고 있죠. 못하잖아요. 왜? 선물로 했다가는 뭐 3개월 월물로 갈아타야 되잖아. 근데 이때는 자기들이 상환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데 리스크가 증가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뭐 외출이 좋아지고 성장이 좋아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종목에는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지만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조심할 거라고요. 외국인들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길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짧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 공매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무차익 공매도.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 그 다음에 수기로 관리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업팅률. 업팅률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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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잖아. 그럼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매수. 이쪽은 매도. 그렇죠? 매도가 쌓이잖아. 그럼 업팅률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 매도 1호가에다가 자기들 공매도 물량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사야지만 공매도 물량이 체결이 되는 시스템이 바로 업팅률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업팅률을 어길 수 있어요. 여기다 그냥 바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바로 팔면 어떻게 돼? 주가가 사용 없이 빠지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 두 가지. 그렇죠? 무책공매도랑 이 업팅률을 어기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상환기관. 그렇죠? 상환기관이 있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기관도. 외국인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안 지켜도 돼요. 편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맛만 먹으면 연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 보증금 있죠? 보증금. 이것도 좀 개인들보다 거의 적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전 이건 큰 문제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관 쪽이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꼭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포커싱해서 일단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 공매가 때려주기놈들이고. RP 유동성 공급하는 애들도 공매담면 안 된다. 막 무지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하니까. 아셨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투자가 어려워져 보니까 여러분들 느끼는 게 뭐예요? 참 투자하기 X같죠? 진짜. 하기 싫죠? 아, 짜드나죠? 돈 몇 푼 벌려고 들어왔다가 그나마 잃는 돈 털리고 짜드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장기 투자. 미국에다 하세요. 여러분들. 미국에다. 제발 좀. 장기 투자 하시고 장기 투자는 어디다 하는 거냐면 패권 국가에다 하는 거예요. 패권 국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차트나 역사를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패권 국가만이 장기 우상향하는 구조를 그려요. 여러분들 패권 국가만이. 그렇죠? 유럽이 괜히 똘똘 뭉쳤겠습니까? 유로와 만들어서. 미국한테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시고 왜 발악하겠어요? 이런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왜? 패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국한테 결국 노비로 살아요. 미국이요. 지금 맘만 먹으면 우리나라 1초면 그냥 다 박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한테 대항하니 미국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빡 들어와서 한국 환율 조약국 지정.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 경쟁이 그냥 작살납니다. 작살나요. 환율이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2천원, 2천5백원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예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지는 거예요. 패권 국가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패권 국가에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예요? 달러.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가 제가 얘기했던 달러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고. 한국 돈이 이만큼 떨어질 때 땅은 이만큼 떨어진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들은 장기 우상향하죠. 혹시나 안 좋아지면 미국에서 돈 풀어가지고 다시 살려주죠. 이런 국가에 투자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왜 굳이 국내 주식에 자꾸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세금 어쩌고. 확신. 수익 낸 다음에 세금 얘기하라고 그랬죠, 제가. 수익을 한 몇 억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 얘기하세요. 그러면 뭔가 와닿지, 나도. 아, 그래. 세금 이렇게 많이 내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아주 공감을 해주지. 아니, 돈도 벌도 못하면서 무슨 세금이야, 자꾸. 짠나게. 세금 얘기하지 마, 그냥. 울 때를 그냥. 세금 다 내면서 지금 안 그래도 저 지금 해외 주식 팔 거 다 팔고도 지금 1300만 원 수익이라서 이거 지금 22% 세금 떼게 생겼네. 열받는데. 떼임새기 하던 거야.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실 때 국내에 투자하지 마시고 꼭 패권 국가. 지금 미국이죠, 미국에 투자하시고. 국내 굳이 투자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수익 단계로 하세요. 왜? 왜? 아니, 뭐 장기 투자해야지. 너는 그렇게 얘기하냐. 뭐 어쩌건 뭐 날라가는데 뭐 어쩌고 어쩌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스윙 단계로 투자해야 되는 나라예요. 맞잖아요. 이런 패권 국가들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더 크게 움직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장기 우상형 구조를 따라갑니까? 아니죠. 그냥 제자해서 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이 종목이 좋다. 와, 날라간다. 뭐 세계를 제피한다.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삼성형 뒤여가면 제자리가 있죠. 대부분이래요, 대부분이. 대부분이래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하고 한 손가락에 꼽는 종목들 빼놓고는 다 이 지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도 수익률을 만족 못 하시는 거잖아요. 왜? 본인 시드가 작으니까.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넣어놓고 삼성전자가 재미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저는 나쁘다고 예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인정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말로는 자꾸 장기 투자하는데 여러분은 장기 투자자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똑바로 알아보고 그걸 인정해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이 수익당기가 어울리는 시장이라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물렸을 때 버티지 않는 거예요. 자꾸 물리면 버텨요. 죽는다니까요, 물리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댓글 뭐 환율 1350원 어쩌고 정리했다가 지금 비중 조금씩 느리는 중이다 영상을 올리니까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 이런 거 달았더라고요. 유가장 말 안 듣고 1350원에 손절하라, 내가 승자라고. 그건 지금 승자일까요? 그날 공매도 금지시키는 날 주가가 빵빵 떴잖아요. 뜨니까 좋아라구. 또 와갖고 막 카카카초 조롱하니까 에이, 유가장 그때 비중 줄였는데 난 안 줄였지롱. 오늘 상한가 나왔지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뭘 뭐해요. 병신짓 하고 있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밧데리들. 이만큼 떴던 거. 제자리까지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에는 어떤 섹터라든가 이런 거에 다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능 종목. 주가가 올랐다가 아니면 또는 내려졌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더 가는 종목들, 살아있는 종목 이런 거를 발굴해서 투자하시고 밑에서 반등 나올 때 딱 비중을 실어서 먹고 나오시는 거예요. 괜히 불안하니까 또 한 500만 넣어볼까? 500만 넣어볼까? 이만큼 올라가야 여기서 몇 천만 원 목돗는다고. 그러다가 조금 부러지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좀. 바닥에서 불안할 때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거기서 비중을 실어서 짧게 먹고 나오시고 오히려 올라갈수록 비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밑에서 막 5천만 원, 1억 갖다 투자하시고 나중에는 1천만 원, 2천만 원 갖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위에서는. 유가장 같은 경우에 지금 턴하는 종목에다가 한 종목에 지금 거의 한 1억 6천, 1억 8천 정도 투자가 돼 있거든요. 두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두 종목 합쳐서 3억이 조금 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바닥일 때 약간 사람들이 좀 망설이고 간 보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비중을 좀 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어떻게 해요? 막 날라가고 이럴 때 나 저런 비중을 뚝뚝뚝뚝 잘라서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아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무섭다고 배당주로 도망가지 마시고 지금 수급이 좋은 것들, 그죠? 그런 종목들 찾아서 그쪽에다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일 때 좀 비중 관리를 잘 하셔서 좀 목돈을 탁탁탁 넣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좀 좋은, 괜찮은 섹터들 발굴해서 비중을 실어서 짧게 탁 먹고 나오는 그런 시즌에 있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가장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또 했고요. 월요일부터 장이 시작될 건데 조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멀리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송 여전게 있던 것들 좀 제가 노하우를 담아서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멤버십에도 있고 일반 방송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발 자기 거 좀 만드세요. 자기 거 좀. 남의 거 만들면 결국 뛰어다니다가 결국 손실을 끝나고 다 떠나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 되고 그러니까 막 김정은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투자자들이 자꾸 물갈이가 되니까 새로 속아요. 했던 얘기 또 섰고, 또 섰고, 또 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안 바뀌어요. 여기 투자자들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 기존에 왔던 사람들은 손해보고 떠나고 또 새로운 뉴비들 들어오고 또 떠나고 또 뉴비를 또 들어오는 여기서 계속 해먹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 리딩 집단들이 안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여기는 물갈이가 계속 되거든. 얘들은 계속 해먹고. 그리고 이런 데 유료 강의 언제 많이 가입해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기꾼들이 없어져요. 왠 줄 아세요? 지가 다 전문가야. 야씨야 그 종목에 뭐하러 투자해? 막 이러면서 이 종목이 어떻고 저 종목이 어떻고 대표가 어떻고 뭐 누구랑 동기동창이고 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줌을 쐈고 막 이런 것까지 얘기해요. 아 전문가야. 다 전문가야. 제가 얘기했죠. 코로나 상승작 때. 다 전문가야. 내가 나와서 좀 떠들잖아요. 막 비난해. 저 또 모르는 새끼가 나와서 저거 병신 짓 한다고. 다 전문가야. 그분들 지금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잔잔하게 자신만의 기준을 보시고 옛날 거 역사 보시고 한번 차트 보시고 종목들을 어떻게 상승을 했다가 어떻게 하락을 하고 차트를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차트 속에 사람의 인간의 심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격 있죠. 이평선.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을 드려요. 이평선에서 얼마만큼 벌어졌을 때는 조심하자. 그리고 그 종목별로 좀 특성이 있다. 종목별로 특징이 있어요. 왜? 거기에 붙어있는 북박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해먹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공부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명심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 수익위 단계가 맞는 시장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고 그리고 본인은 단계 투자자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자꾸 무슨 뭐 어디가 어떻고 대표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자가 아니에요. 아셨죠? 평균 보유기간 5개월이자니까요. 유과장이 앞으로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마인드를 좀 이렇게 정신 잘 수 있는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할 테니까 끌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놓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어떤 한국 시장을 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무차입국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배당도 증액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여건들이 개선되면 제가 1등으로 유과장이 1등으로 앞장서서 한국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선봉장에 숙였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 하면 배당 늘리고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들 도입하는 게 어떤 제도화되고 무책국매도 없어지고 그죠? 그런 것들 상황기간이라다가 이런 것들 좀 투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처벌이 좀 강화되고 이런 시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한국 시장에 1등으로 투자할 겁니다. 너무 좋죠. 세금도 저렴하고 아무래도 좀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좋고 저부터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전까지는 장기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받은 월급들 잔잔잔 모아가실 땐 해외 투자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모아갈 만한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아셨죠? 일반분들한테 멤버십분들 빼고 전체적으로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이제 노말한 것들만 해드릴 거예요. 너무 전문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하긴 좀 그렇잖아요. 아셨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 땀 흘려 번 월급들 증권가 애널들이나 어떤 금융 전문가들이나 아가리로 쳐어놓지 않도록 제가 한 명이라도 일단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육가장이었습니다.